시스템을 제가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스위치에는 2번 카메라가 있어요 2번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2번 카메라 요기에서 받는 카메라 지금 여기 모니터에 나오죠 프리뷰 모니터 여기서 1번으로 돌리면 1번 카메라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요 카메라가 보이죠 이렇게 2번 1번 바뀌어 가면서 지금 오디오도 지금 로데 마이크로로 받았구요 조명 있고 컴퓨터로 인터넷 하고 있는 것들 제가 오늘 이따 보여줄 것 보여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위쳐가 1번 2번 3번으로 해서 계속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도 끌 수 있구요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넣을 수도 있구요 4번은 지금 카메라를 안 쓰고 있죠 1번 2번 3번